라디오 한국 현장 리포트 어제저녁 지난 1972년 설립 후 워싱턴주 한인사회의 상징적 모델이 되어 온 대한부인회 2018 신임 이사장단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타코마 새생명교회 임영희 담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단체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랬으며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며 빛을 비출 때마다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각계의 관심을 갖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사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임원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임기를 마치고 임하는 박보경 씨는 지난 1년간 회원들과 한인사회의 관심과 격려 속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임 이사장 박보경입니다 제가 이사장 측을 통해 대한부인에 준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더 많이 성장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일은 크게 표시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간 쪼개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봤는데 올해는 주류사회 정치인, 커뮤니티 리더, 동포사회 리더들 한 600명 이상 모시고 45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거든요 그래서 주류사회의 대한부인을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 이사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 순서가 사무총장 이발리에이션을 꼭 해야 되고 그분의 업적이나 그런 것을 이사장으로서는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거는 제가 후임자에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책을 맡은 김명숙 이사장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한인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부인의 신임 이사장 김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또 대한부인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올해 대한부인에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저는 먼저 관계성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저희 이사 간에 그리고 모든 직원과 그리고 저희가 봉사하는 모든 손님들 그리고 단체 간에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그런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싶고 여태까지는 저희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그랜트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저희 1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맨을 바라보시는 은퇴를 계획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시점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종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 사회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수건 사업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워싱턴초 한인 사회에서 아주 건실한 봉사기관으로 자리를 매김하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께 좀 바라시는 점 내지는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저희 이사나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일구어놓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세기에 그런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반세기는 우리 모든 한인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자랑스러운 그런 단체로 뚝 서갈 수 있으면 좋겠고 모두 다 한 분 한 분 얼마가 되더라도 참여하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신임 봉사위원장은 올 한해 대한부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평생교육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다양한 강좌를 통해 한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네 올해는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라 해갖고 한인 커뮤니티 봉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한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한인 커뮤니티 안에 평생교육원을 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평생교육원을 한다 해갖고는 거창하게 저기하는 것보다 지금 한 서너 케이스를 갖다 브링업을 시켜갖고 원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리 강좌를 갖다가 재능 있는 커뮤니티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해갖고 이제 그 원래 우리 점심을 또 저녁을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요리를 다 해서 요리 강좌를 하면서 또 우리가 다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러거든요 사진반 이제 전문 강사인 정상월 씨가 입발부돼갖고 이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조 한방체조라 그래갖고 소림사에서 한 13년 동안 수련하시고 이런 분이 되게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세요 한의사분인데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는 재능 기부를 하겠다 해갖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트로이 크리스탠슨 사무총장은 새로운 이사진이 매우 열정적이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날 취임식에는 이정주, 이종행, 마회와 타쿠마 전 한인회 회장들은 이 날 취임식에는 이정주, 이종행, 마회와 타쿠마 전 한인회 회장들은 이수장, 시애틀 한인회 이사장 등 많은 단체장들이 참석해 신임 임원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 타쿠마 한인회장 이정주입니다 오늘 대한부인의 신임 이사장, 해장 지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부인회는 연 4천만 부르 예산을 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인 단체로서 저소득층과 여성들을 위한 복지에 많은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일에 칭찬을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오늘 2018년 늘 그렇듯이 대한부인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리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숙씨 올해도 한 해로 수고해 주시고 여러 임원진 모두 다 많은 수고를 해 줄 것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창립 46주년을 맞는 대한부인회는 어느덧 연간 예산 3,700만부를 사용하는 거대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시민권부 운영과 평생교육원 또한 노인아파트 건립과 운영, 간병인 서비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워싱턴주 대한부인회는 이제 한인사회의 성공적인 단체 운영 사례로 길이 남겨질 것입니다 라비안국 이윤석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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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